안녕하세요 여러분 팁뷰 요원역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생긴 제가 에이션트 드래곤을 저번 시간에 완성했잖아요 그래서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의 이름은 제3의 에이션트 드래곤이라고 짓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의 제 제2의 에이션트 드래곤 줄수가 100회를 넘었는데요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생긴 제3의 에이션트 드래곤입니다 정확히는 네번째인데 소개시킨걸로는 세번째가 제3 이라고 부를게요 이렇게 생긴 제3의 에이션트 드래곤입니다 자 자 저번시간까지 발톱 얼굴로 완성했었잖아요 딱히 다듬은 그런거 없이 그냥 완성하였습니다 프로 8개고 이게 제2보다 조금 더 한 듯한거 같네요 음 전 다음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랩티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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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션트